데스크나의 아무것도 없어 치우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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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? 평소에 뛰는? 그대가 안가고 있는? 그대가 안가고 있는? 그러면서 평소에 안가고 있는? 그대가 안가고 있는? 그대가 안가고 있는? 진짜струк사 하늘에 이기념 너무 무섭니다 좀 보니까 요리하고 이렇게 좀 더 좋게 진짜 잘 어울려 오우 야 맛있겠네 혼자서 웬만한 식당 셰프보다 낫네 뭐야 괜찮다 뭐라 안해 이거 내가 들어준데도 안한대 내가 솟는다네 진짜 맛있네 사실 맛있다고 길 못찾으면 하나 더 멋있다 여기 봐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멋있죠 감자를 먹으면 살찌잖아 그러면서 먹는거야 있잖아 이 집을 찾을때 길 못찾으니까 짜증이 많은데 나한테 짜증을 못내고 스트레스 받아서 꾹꾹 참고 있다가 내가 그래서 이거 사자 하니까 기분이 안좋아갖고 난 안먹는다면서 사니까 또 삐진다 또 삐진다 또 삐진다 저거 자기 먹어 저거 봐 저거 맛있겠다 뭐 어떤거 이 아저씨가 먹는거 봐 뭔데 저거 먼저 물어볼까 아니 아저씨가